아니요, 오늘은 날씨가 날씨가 흐리고 안 보이게 돼. 안 보인다고요? 근데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어. 어, 별 보네? 꽤 멀리 온 것 같은데, 그렇지? 10km 정도. 10km 왔다고? 10km 정도. 여기서 만원경으로 봐도 안 보이나요? 네, 구름이 너무 짙어서. 구름에 가려서. 구름이? 구름 때문에 별이 안 보인다. 한번 볼게요. 뭘 또 보고 가야죠. 뭘 보러... 안 보여요. 안 보여? 날씨 때문에. 진짜 안 보여. 누가? 아, 뭘 해도 보였으면 좋겠다. 아, 뭘 해도 보였으면 좋겠다. 확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. 지금 날씨가 흐려서 별은 전혀 안 보이고요. 지금 날씨가 흐려서 별은 전혀 안 보이고요. 아, 그렇구나. 그럼 오늘은 별을 못 보는 거예요? 네, 아쉽죠. 아, 이거 어떡하지, 안 돼. 뭐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죠, 근데. 별이 많네. 여기 위에. 오... 뭐 드실래요? 어? 맛있고. 뭐 있는지 모르니까. 따뜻한 맛 좀. 메뉴판이 있을 수 있는지 알아요? 아니요. 여기. 어? 난... 얼그레이 홍차 뭐. 홍차 뭐. 얼그레이 홍차요? 얼그레이 홍차랑요? 아니. 레몬차 두 개. 아니, 레몬차 두 개? 레몬차 두 개? 레몬차 두 개? 레몬차 세 개. 레몬차 세 개? 네 개 하겠습니다. 아, 네 개? 그럼 얼그레이 홍차. 나는 아니야, 얼그레이 홍차 말고. 여기 있네. 라쿠카라차. 라쿠카라차. 라... 네? 라쿠카라차. 라쿠카라차. 라쿠카라차요? 되게 신나면 잘하. 라쿠카라차. 먹으면 되게 기분 좋아하지. 라쿠카. 그거 몰라? 되게 좋아하잖아. 라쿠카라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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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왜 부르고 있지? 라쿠카라차. 그렇게 주문해. 신나게. 내가 부르고 있지. 얼그레이 홍차 하나. 네. 다녀오겠습니다. 네. 넌, 잠깐만. 이경아. 네. 다시 확인해. 너 또 잘못 시키는 거야. 얼그레이 홍차 하나. 레몬차. 레몬차 4개랑. 홍글레옥차 4개.